우리가 홈스쿨링이 마음먹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일 때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런 두 가지 점인 것 같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내 몬다 학교가 아이들을 힘들게 해서 나가게 만드는 걸 우리는 푸시 밀어내는 그렇다고 하면 학교 바깥에 있는 더 나은 교육장치들이 이리로 오면 더 좋은 교육이 있습니다. 하고 이끄는 풀 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떤 요인들이 아이들을 탈학교 하게끔 또는 대안학교를 찾게끔 만드는지 그거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왜 학교를 떠나는가 또 학교를 떠난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이제 학교를 떠나지만 그 아이들이 대안적인 학교로 갈 수도 있죠. 바로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자료에 이게 이제 홈스쿨링에 이르기까지 사실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런 것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함께 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적 대안으로서 홈스쿨링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논의를 좀 했지만 홈스쿨링이 좋다 좋겠다 이제 주위에서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더라도 실제 그걸 극복해야 할 장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홈스쿨러들의 경험 홈스쿨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좀 나만 알고 있고 난 친구들에게는 절대 내 지식을 나눠주지 않겠다 상당히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이 나누면 더 커집니다. 저는 일단 홈스쿨링의 흡인 요인보다 그 앞에서 학교의 축출 요인이라고 했나요? 용어는 젖절하지 않을지 몰라요. 이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학교가 아이들을 떠나게 만드는 저 요인에 대해서 먼저 든 생각은 아무래도 요새 학교 교육이 좀 입시 위주로 돌아간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가르치는 방식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입시를 위한 것이 되다 보니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교육 철학이나 교육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잘 전달해 주고 어떤 교육 철학을 통해서 아이들의 하나의 전인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약간 본말이 전도된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잘 길러졌나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이 오히려 돌아가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을 것이고 특히 경쟁체제에서 자기가 승자의 위치를 점하게 되건 아니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공부를 하는 동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모나 아이로 하여금 학교 교육에서 좀 멀어지게 된 요인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외가 이야기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좀 더 특수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 학교 안에서의 경쟁문화 또는 입시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봤지만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하면 핀란드에 홈스쿨링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같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핀란드에 홈스쿨링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런 입시문화의 문제나 학교의 경쟁적 풍토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병폐들 그런 것 때문에 홈스쿨링을 선택하지는 않겠죠. 또 혹시 다른 여러분들이 주목한 여진이 저는 약간 가양 약간 생각 다른데 약간 좀 크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가게 되고 대안적인 이런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주체가 아니잖아요. 이미 주어진 것을 공부하고 이것은 어디서든지 대체될 수 있고 약간 좀 소모적인 것을 객체로서 공부를 하니까 그게 아이들 스스로서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학교 다니다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한동안 소위 백수생을 하는 것도 주어지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제서야 자기 그런 자기의 홈스쿨링 계획을 짜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객체가 되기 때문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주체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밖에 보기에는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학교 외에 다른 교육제도가 마련되지 않더라고요. 잘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도 경제적 지연이 없으면 불가능한다든가 아니면 서울 외 지역에서는 원하는 것을 공부하기 힘들다는 점이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논의해 보고 싶어요. 저도 많이 공감하는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하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지는 학습자 중심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과정, 국가교육체제 속에 학생들이 편입돼서 그걸 쫓아가야 되는 이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교육에서의 소외 현상이 생깁니다. 소외라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소외라는 말이 잘 아시다시피 aliena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alien이 외계인, 낯선 사람, 이방인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낯선 존재가 되어버리죠. 교육에서 자기 교육인데, 자기 삶인데 이게 아마 가장 큰, 여진이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일지 모르죠. 대개는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내가 주인이 되는 날 오겠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언젠가 나이 들고 또 내가 취직하고 이러면 내 주인으로 살 때가 오겠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노예로서 길들여져서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감각을 잃을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뭔가를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그 공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나의 문제여야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Problem Seeking, 내가 문제를 찾아야죠. 내 문제를. 그런데 우리는 대개 내 문제를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문제를 나에게 주죠. 이 문제를 풀으라고.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네 나이 때는 지금 이 문제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이제 Problem Solving을 하죠. Problem Solving을 하느라고 Problem Seeking을 못하는 거죠. 더욱이 뭔가 남들이 문제를 이렇게 삼든 저렇게 삼든 간에 Problem Pos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O-S-I-N-G. Problem Posing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삼는 것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있죠.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일으켜져야 하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지만 일단 우리가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을 또 차근차근 좀 비교해 본 다음에 더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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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